저 요 앞에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는데 이거 돌산이라며 돌산 돌산 여기가 전포동입니다 여기 돌산 아까 전에 촬영한 거하고 조금 각도가 달라서 좋아가지고 학교가 이거 옛날에 채도구 재단입니다 개인 재단인데 학교가 일곱, 여덟 개 모의가 있습니다 이 돌산 밑에 병원도 하나 있고 이건 국제무역 문연동 무역빌딩 67층인가요? 8층인가요? 생활공원이고 돌산이라고 합니다 일명 돌산 여기는 무거가지역이고 저쪽에는 산산의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그야말로 온세상을 아파트로 다 덮어 씌우는 모양입니다 추세가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저쪽에는 항영산 전망대에 있습니다 제가 저어는 무가 집에 살았습니다 옛날에 무가 제가 살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쪽이 용두산 공원도 보입니다 아 먼지만 보이네요 얼음풋이 보이네요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드리는 결과가